나에게 너그러운 아침 아침을 챙겨 먹기 시작한 건 참 잘한 일입니다 비록 달걀프라이와 토스트일지라도 말이죠 근데 아직도 달걀프라이는 잘 안되네요 아 혹시 그거 알아요? 사람을 너그럽게 해주는 냄새가 바로 빵 굽는 냄새라는 거 간단한 달걀프라이도 잘 되지 않는다고 찝찝해 할 거 없어요 빵 굽는 냄새가 당신을 너그럽게 만들 테니까 이 시간은 또 안되면 되요 그래도 이 시간은 또 한 번에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시면서 우리의 시간은 또 안되면 되요 나의 시간을 맞추는 날